왜 이래 조용한가 했더니 아침부터 애니메이션에 푹 빠진 쌍둥이. 왜 무서워, 봐봐. 힘을 합쳐야 돼. 우리 손을 잡아, 힘을 합쳐야 돼. 손을 잡으면 둘까지 해. 우와, 이겼다. 왜 이겼어? 성은, 서진에게 힘을 합쳐서 도와줘서 이겼지? 어제도 새벽까지 일한 슈퍼맨 아빠는 아직 꿈나라네요. 이거 해서 우리 아빠 드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도 일 힘드셨죠 하는 거야. 쓱싹 쓱싹. 여러 번 해야 돼요, 한 번에. 어. 엄마, 한 번에. 응. 피춥 피춤. 피춥 피춥. 아,빼. 아빠. 아빠도 주무세요, 그래. 아빠도 주무세요, 그래. 아빠도 주무세요, 그래. 이제 바나나 잘라주세요. 엄마의 정성이 담긴 흑인자죽과 쌍둥이가 고사리 손으로 만든 인절미구이. 달콤 쌉싸름한 도라지 바나나 질기까지 아빠 정말 힘나겠어요. 여보, 여보 입맛 없고 그러니까. 오빠 지금 몸에 좋다 생각하고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너네 뭐 먹을걸? 써서? 너네 꿀 타서 조금 줄까, 엄마가? 맛있어. 맛있어? 아니지. 많이 줘요? 응. 그럼 쓰지 않아? 응, 그럼 쓰자. 아, 장난치면 안 돼요.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거기 오빠 주무줄게 아니고 흔드는 거 얼마인지 없을 거예요. 아, 이상술 꺼지는 거 안 돼. 사원아, 엄마 이거 도와줘. 어이씨. 아빠 이거 잡아줘.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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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 자윤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사원아, 서준아. 한 번 더 해봐. 그만 열심히 해야지. 아빠가 됐다 할 때까지 해야지. 됐다. 아빠가 말씀하시는 거지, 그거는. 어이, 서원아. 누구야? 어이. 옳지, 그렇게 해. 아빠 스트레치. 여기를 눌러야 돼, 여기를. 여기로. 사원아, 서준아, 여기로. 옳지, 발끝. 옳지.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악. 아, 너무. 앉아 보세요. 심오 몸 크게 하고. 자, 서로 만나요.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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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igmatisations 관광장상 상금 맑니다. 슈우우우우우우 시원하지? 슈퍼맨이 돌아왔다 114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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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어? 동전동 뒷산에 출몰한 거대 공룡 날렵한 꼬리에 날카로운 이빨까지 영화 속에서만 봤던 그 무시무시한 공룡이 진짜 쌍둥이에게 찾아올 걸까요? 과연 동천동 뒷산 공룡의 정체는? 너네 이거 얘네 데리고 어제 수영했니? 응 아 그랬구나 아빠가 공룡으로 변신한 이유는 뭘까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공룡 좋아하고 자동차 좋아하고 서준이는 초식공룡 서언이는 육식공룡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골목 뒤에서 공룡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귀여워요 자기들은 공룡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뭐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공룡 밥 주는 거야? 서원에게는 무슨 선물을 줄 거요 그래 두고 서원 줄 거니까 조그만 거 서준이 줘 빨리 단계면도 했었고 뭐 산타클로스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 앞에 바로 산이라 제가 산속에 공룡이 한 번 되어 보려고 합니다 우와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우와 어깨가 진짜 부구나 앞이 안 보이는데? 아빠가 힘들게 준비한 공룡 아이들을 좋아해 줄까요? 공룡아 공룡아 어떻게 공룡이지? 아닌데 아까 공룡이니? 아니 나는 착한 공룡인데 나 어떻게 티라노니? 아니 나는 착한 공룡이야 저 공룡이 귀가 먹었나 봐 너 티라노냐고 물어봤어 어 난 티라논인데 되게 착한 티라노야 나랑 놀까? 옷 입고 나올래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 가면 어떡하지 옷 입는 동안? 가지 말고 기다려 그러자 가지 말고 기다려 그러자 가지 말고 기다려 그러자 앉아봐 어? 앉았다 어 알았어 기다려 아이 기분 좋다 앉았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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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릴게 응 그 사이 놀이터로 자리를 옮긴 휘라노사우루스 아이들을 맞을 준비 연습이 한창인데요 소환아 소준아 얼른 와라 어디 있네 25년? 4년 됐는데 막내 때도 이런 건 안 잡았어 나는 야곱노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너희들은 이름이 뭐니? 희자다 너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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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네 나는 티라노사우루스야 난 안 무서워 만져도 돼 만져봐 어때? 안 무섭지? 응 친구들도 왔나보다 친구들도 왔나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줘 공룡 손잡고 안녕 너희들은 이름이 뭐니? 희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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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응구도 안 해봐 여동생도 한번 만져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도 만져줘야지 아 됐어요 누가 이제 못되게 말하지? 이쁘게 서은아 엄마랑 노는게 재밌어 아빠랑 노는게 재밌어 엄마 엄마 에이 서은이는? 응 안받아 난 가야겠다 어떻게 간데 다리 힘이 없어 보여 엄마는 움직이러 가요 힘든가 봐? 네 어떡하지 그럼? 공룡이 진짜 힘이 없어 보이지? 네 맘마 좀 주세요 응 서준이도 암냠냠냠 서준이도 주세요 아니 바닥에 두지 말고요 입에 넣어주세요 냠냠냠 서원아 서준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있니? 네 아무거나 없는데? 응 아빠는 어때요? 나는 엄마 말 잘 듣니? 그럼 난 엄마 말 엄청 잘 듣지 그래? 아빠 좀 잘 듣니? 아빠 말도 잘 듣니? 할머니 말도 잘 듣니? 할머니 말도 잘 듣니? 나도 아빠랑 아미를 좋아하는데 그랬어? 너도 아빠랑 아빠랑 좋아해요? 너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우리 사진 찍을까? 네 아빠 보여줄게? 그래 공룡 옆에 뽀뽀해주자 여기다 서준이도 뽀뽀 응 사진 찍자 사진 아빠 보여줄게 부잉 부잉 쌍둥이와 휘라노의 잊지 못할 첫 만남 애들 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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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놀러 올게요 우리 집은 어디야? 우리 집은 저기 미국 안녕 그리고 너희들 나는 육식공룡이야 그럼 다음에 고기 준비해 놓을게 그래 항종살 알았어 응 항종살 알았어 안 됐지? 응 바빠 바빠 조진이가 공룡이가 아 안녕 공룡이 진짜 빨개다고 들었는데 그치? 되게 느리다 공룡 뛰어 엄마 우리는 아빠는 아직 안 돼요 아빠는 어디 갔을까? 응 뭐야 우리 집에 가면 아빠 있을까? 아빠한테 가보자 어 여기 많이 나왔네 아 여기 많이 나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피부로 느끼는 키로는 한 50kg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공룡 왔었냐고 그 왔었다고 아빠는 못 봤지! 그러는데 그것만 하면 큰 기쁨이 없죠 송도 3남매는 뭐하나요? 알아봐 aina, 수어 봐바 수어 봐바 털umber가 워라 supper 워바 털 producción 워바 오 waters 너무 신랑 놀꺼야. 너무 신랑 놀꺼야. 조금 신랑 놀꺼? 이번에는 놀꺼야. 같이 놀꺼. 아웅. 아웅. 야, 설아, 수아야. 너네 이제 칭찬할 때마다 아빠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줄 거야, 알았죠? 네. 그러면 말 잘 들으면 스티커가 이렇게 많겠지? 미운 4살 아니고 착한 4살 하자. 네. 대박이도 착한 2살 하자. 네. 같이 시간을 보낸 지 6개월이 지나갔고 얘기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좀 칭찬을 많이 해주면 자기가 잘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바뀌어져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칭찬 스티커라는 그런 걸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여기에 설아, 설아 얼굴을 그려줄게, 아빠가. 이게 설아 거야. 잠깐만, 잠깐만, 대박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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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수아는. 수아는 꺼불 꺼불이지? 네. 이거 뭐야? 이거 수아 머리. 응. 이건 수아야. 이게 대박이야. 밑에 두 개. 위에 네 개. 잠깐만, 대박아. 아니야. 이거 만지면 안 돼. 번졌잖아. 날아갔지? 날아갔지? 번졌어, 이거 봐봐.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대박이가 지금. 자, 봐봐. 아빠가 여기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 설아의 사과머리. 수아의 모태 곱슬머리. 대박이의 잔디머리와 두 개뿐인 아랫니. 삼남매의 특징을 잘 살린 칭찬 스티커판 완성. 설아, 아까 전에. 대박이한테 이거 줬죠? 설아 거 이거. 이거 줬지? 여기 하나 붙일 거예요. 이거 알려줄게. 어. 수아. 엄마야. 수아는 대박이한테 맞았는데도 참았죠? 응? 그래서 여기가 수아 하나 붙여줄게. 대박아. 대박이. 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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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는 아직까지 착한 일을 안 하고 있어. 대박이는 아직까지 착한 일을 안 하고 있어. 대박아. 아이고 좋아. 아빠가 먼저 먹고 너희를 천천히. 맛있어. 응. 뜨거워.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아빠. 알았어요? 네. 대박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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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쏘아. 이건 아빠가 붙이는 거예요. 아빠가 너네 칭찬할 때마다 아빠가 붙이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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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인가? 응. 도깨비인가? 응? 응? 도깨비 있나? 아빠가 부고 올게. 부고 올게, 아빠가. 응. 도깨비 있는지 없는지. 응. 응. 아빠. 되게 이쁘어. 뭐라 그러지? 대박이 알아들었어?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어이구. 뭐라. 어이구. 어이구. 아니지? 어이구. 아니지? 어? 아니야.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대박이 내 집에. 기침해. 기침해. 기침할 땐 어떻게 기침해야 돼? 어. 이렇게 기침하는 거야. 대박이한테 가르쳐줘. 어이구. 내가 같이 이렇게 기침해야 돼? 내가 같이 이렇게 기침하는 거야? 아 와 와 와 와 와. 이렇게 기침하는 거야? 와 와 와. 아아. 가까. 가까. 까까. 응. 대박이 까까. 개박이 까까. 개박이 까까 아니고 대박이도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아빠가. 안 먹었어. 수고한 음식 나왔습니다. 탱글탱글 속에 뻗찬 고기만두.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고기가 살아있는 갈비탕까지. 처음 먹는 대박이 입맛에도 탐 맞을까요? 즉, 흑끼가 배드 마비탕으로 먹었어. 넌 많이 먹었어. 맛있어. 넌 많이 먹었어. 맛있어. 이거 매워요? 쩝쩝. 잠깐만요. 잠깐만요. 맵고 해. 안 뜨거워? 응 뜨거워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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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테마는 기다려 음 맛있어? 응 뜨거워 밥 줄게 밥 줄게 밥 줄게 밥 줄게 오 테마는 기다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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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뜨거워 어 대박이 뜨거워 아빠 뜨거워 왜왜왜 뜨거워? 왜왜왜 뜨거워?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구해 구해봐 오늘아 먹어봐 이렇게 이렇게 아빠 맞춰요 아빠 맞춰요 아빠 맞춰요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너네 밥 해줄게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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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는데? 아빠 아빠 배 시금치 안 뜨거워 배는 고픈데 배 배는 고프면 이걸 잡고 먹어야 돼 아빠 안 먹을래요 아빠 먹을래 알았어요 이거 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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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만들고 있어요 아빠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 아빠 아이 아빠 물 물 어디 있어 물 왼손으로 누구 왼손으로 잡어 그리고 손가락 어떻게 잡아 우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응 나야 안녕 안녕 으응 어허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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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코딱지! 코딱지 먹었어? 수아야! 아영! 왜 코딱지를 먹는거야? 맛있다! 코딱지! 코딱지가 맛있어? 응! 코딱지 먹으면 안 돼요! 너 먼저 먹었잖아 지금! 어? 아주 지저분해 죽겠어! 코딱지 먹으면 안 돼! 코딱지 먹으면 아빠 이놈 할거야! 자! 손으로 잡아! 손으로 잡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이런게 훨씬 낫지! 코딱지가 뭐니? 응! 아! 설날에 먹으면 안 돼! 아빠! 아빠! 고기 줘! 떨어졌어? 응! 너 코딱지 먹으려고 떨어뜨린거 아니지? 어? 와아! 이거 밥 먼저 먹어! 밥! 밥 먹기 싫어?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다 먹었어! 알았어 가자 이제! 대박이 이것만 뜯고 가자! 응! 어? 앉아 앉아! 조금 남아있어 아직! 그거 뜯으려고 그러는데 응! 대박아! 그거 잘 안 뜯기지 그거? 대박이에요! 대박이 다 먹었어요? 나갈 때 이수시개로 좀 이도 수술해야 돼! 이거 해! 응! 아빠! 대박아! 아빠 고기 사줄게! 다 먹었다! 앉아 앉아! 다 먹었다! 아! 다 먹었다 대박아! 주세요! 다 먹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와 한겨울의 설원을 만끽하는데 스키만하게 또 있을까요? 1년 만에 스키장을 다시 찾은 3등 스텔라! 저기 가서 이거 보고 스키 빌려주세요! 해요! 저기 애기 스키 어딜까요? 저기 애기 스키 어딜까요? 애기 스키! 빨간 스키! 저기 애기 스키! 우와! 우와! 자 한번 신어볼게요! 이거요! 벗어주세요! 야 이거! 하얀 신발이랑! 네! 너무 신발이 달라요! 네 달라요! 한번 신어볼게요! 제가! 어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발이 크지 않아요? 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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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Luckoben 어때요? 괜찮아요? prolip소 아파요? 응!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 있어요! 아 거기가 아파요? 응! 지금은 어때요? 안 아파요? 응! 나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오빠 안 해요. 아유. 오빠 안 해요. 아유. 잠시만요. 아니요. 아저씨. 아이 두 개씩 가스 키워둔기 전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쪽으로 갑니다. 이제 슬로크 타러. 자 스키 신고 와 벌레? 응. 그래 그럼 우리 스키 신고 보자. 이리 와봐. 눌러. 오케이. 그렇지 여기도. 폴로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가면 돼. 이야 만세 잘한다. 자 저렇게 가는 거야. 자 우리 선생님들 가서 가자. 이리 오세요. 이렇게 가면 돼. 와봐. 여기 가면 돼. 여기 가면 돼. 아버지. 아버지. 아 됐죠 갈게. 이리 와봐.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 자 아버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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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눈빛 걸려. 그렇지. 자 그만다. 쭉쭉 가는 거야.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공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 그렇지 착하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뭐 배우러 왔어요? 트위킹. 어깨 손. 어깨 손. 어깨도 빙글빙글. 뒤로 빙글빙글. 앞으로도 빙글빙글. 작년 3등일을 기억하시나요? 허리가 어디야? 어깨 어깨 어디야? 하나 둘 셋 넷. 다 쏘였어. 준비 운동도 코멀콩을. 마냥 아기가 탔었는데요. 다 쏘였어. 빙글빙글. 앞으로도 빙글빙글. 음 진짜 많이 컸네요. 제법 잘 따라하죠. 머리도? 머리도 한번 빙글빙글. 엄마도 아빠도. 머리도 빙글빙글. 그 시각 오랜만에 자유 시간을 만끽하는 송아빠. 와 진짜 잘 따시는데요. 어째 아빠가 더 신나신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이제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 배워볼까요? 네. 넘어질 때는 우리가 살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넘어져야 돼. 먼세 몸에 살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어 저기. 어 저기. 어 저기. 살이 저기 있어? 먼세 몸에 살이 저기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우리 넘어질 때는 엉덩이로 넘어질 거예요. 쭉 앉아서. 앉아서 옆으로 엉덩이로 넘어질 거예요. 넘어질 거야. 야 미리 옆으로. 넘어질 거야. 엉덩이로 넘어질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다. 아 우리 먼세에서 다시 일어나볼까? 눈을 빡 밀어버려. 쭉 밀어버려. 이쪽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쭉 밀어. 이건 나는 이제 꿀꺽이 해서 못 일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들이 비행기놀이 하는 거 선생님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알았지? 여기 봐야지 여기 봐. 슈웃. 세모 크게 멈췄어. 슈웃. 세모 크게 멈췄어. 비행기가 멈췄어요. 우리 대한민국 마저도 한번 해볼래요? 해볼 거예요? 조금 내려갈게. 세모 크게. 세모 크게. 그치. 이 상태로 비행기. 그 상태로 내려갈 거예요. 민국이 잘할 수 있을까요?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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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국이 세모. 민국이 세모. 재밌어요? 재밌지? 난 네키를 빨리 하는 게 재밌어. 빨리 하는 게 재밌어? 응. 가자. 네키. 우와, 중이. 비행기. 비행기처럼 올라가 볼까? 응. 가보자. 아니야, 내가 혼자 내려올 거예요. 맞아, 큰 세모. 맞아, 큰 세모. 잘했어. 우와, 많이 너무 잘하네. 저기, 저기. 멀리까지. 멀리까지 갈 거야? 응. 저기. 멀리까지 가보자, 멀리까지. 내가 혼자 갈 거다. 우와. 너무 잘하네. 비행기. 대한민국 한번 해볼까요? 자, 비행기 출발. 작은 세모. 꼬리만 옆으로. 꼬리만 옆으로. 꼬리만 옆으로. 꼬리만 뒤로. 자, 꼬리만 다리멍고. 자, 꼬리만 옆으로. 자, 비행기. 부리! 잘했어. 잘하네. 하나! 하나! 뭐냐. 낮. 열! 세, 열. 자, 가보자! 자, 비행기 옆으로. 자, 저기, 저기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똑바로 서봐요. 자, 세모 크게. 민수아 세모 크게 만져봐야 돼. 야, 뽀뽀. 재밌어요? 슝슝슝슝슝. 난 눈 부여서 가야지. 원수가 몸에 힘을 줘야지. 잠시만요. 내가 늦게 와서 친구들 다 가왔어. 저 하늘 좀 봐. 저 하늘 좀 봐. 선생님, 하늘 예뻐요. 선생님, 하늘 예뻐요. 진짜요? 자, 이리 와봐. 대안아, 민국아, 만세야. 선생님들 우리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간식 사오자. 대한민국 만세가. 민국이 만원. 저기 가서 간식 사오는 거야. 자, 대안이도 만원. 자, 만세도 만원. 잊어버리면 안 돼. 저기 가서 간식 사오세요. 제발, 우리 간식 사오세요. 제발, 우리 간식 사오세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여기 가요? 여기 가요? 여기가. 여기. vit. 안 떨어졌지? prendre tomar brake. 텐 awe을 느려рипUz. 어떻게 하니 데어졌어. 천천히 베린 가서.. 어디 가르침어.. 너 가르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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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어? 어디 있지? 어? 맛있지? 맛있지? 여기야 여기야 존이야 존 존 존 존 사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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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청 많이 먹으면 안 돼. 여기. 약 잡아요. 아저씨, 선생님, 아빠가 있어요? 대한민국 만세 먹을 거 하고 선생님들 먹을 간식 사 오는 거야,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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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빠 거예요. 이거 아빠 거예요. 이거 아빠한테 갖다 드리고 여기. 이거 아빠 거예요. 아버지, 여기 아빠 거 있어요. 아빠, 내가 아빠 거 샀어요. 민국이 왔어요. 내가 아빠 거 샀어요. 네가 아빠 거 샀어요? 응. 야! 이게 뭐야. 이거 먹다 왔구나. 이거 먹다 왔구나. 민국이 좀 먹었죠? 네. 선생님 거는? 선생님 거는? 선생님 거는? 선생님 거 어디 있어요? 과연 민국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새로운 슈퍼맨 가족을 소개합니다. 누군지 함께 찾아볼까요? 슈퍼맨은 혹시 배우? 아니면 가수? 핑크빛 소품들 보니 혹시 딸? 신혼 부부의 집처럼 아기자기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이곳. 딱딱하고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이 집에 사는 슈퍼맨 가족은 누구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8개월 된 딸아이 로희의 엄마이자 배우 기태영 씨의 아내인 배우 유진입니다. 97년 에스에스로 데뷔. 국민여정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었죠. 또 쓰러지고 싶어? 2002년 연기자로 변신. 현재는 시청률 35%를 넘는 부탁해요 엄마로 활약 중이죠.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건 생각도 안 해? 부탁해요 엄마 유진 축하합니다. 유진 씨가 축하합니다. 지금 집에서 TV로 시청하고 있을 남편과 옆에서 잠들어 있을 딸 너무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엄마니까 뭐 어색하지는 않아요. 뭐 엄마라는 말이라든가 나한테 애기가 있다라는 게 어색하지는 않은데 시간이 너무 훅 가버린 느낌도 들고 하니까 되게 세월 많이 갔구나 이렇게 느끼시겠죠 뭐 잘게 썬 양파와 오이에 케첩을 섞고 토스트 위에 살짝 발라주는 것이 유진 엄마 표 샌드위치의 포인트 거기에 프렌치 토스트까지 더해주면 초간단 아침 식사 완성! 그런데 슈퍼맨은 어디에 있나요? 아직 꿈나라인 두사람 아직 꿈나라인 두사람 안녕하세요 은행 아, 깜짝아. 왜 일어났어? 아니, 안 썩니까. 콧 때문에. 응. 콧비론을 잠을 못 자더라고. 감겨? 다섯 시간부터 계속 일어났어. 맛있는 거 한다. 응. 우리 딸 아빠 무릎 소리를 깬 건 아니지? 자, 응? 응, 이리 와. 다리 갈고. 뭐, 이리로? 우리 로이 피부는 소중하니까. 로이프로. 엄마, 뭐 하시나? 엄마, 따라가 보자. 로이야. 까꿍. 우리 로이 밥 먹어야지. 맞나? 안 쳐서 우유 타. 네, 알겠어요. 맞나? 우유 먹자. 일곱 스푼 넣었어요? 어, 넣었어요.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랐어? 응. 뭐야? 아니야? 안 놀랐어? 로이야, 왜? 기가 막힙니다. 온도가 아주 딱 맞아요. 오, 밥 먹자. 기다려봐. 저 왜 딸국줄 해? 우유야. 자, 우리 밥 먹자. 밥 맛있게, 마마. 우유 먹자. 먹으면 딸국줄 없어져. 맛있어? 맛있어? 왜, 왜? 아빠 왜? 여기 보게? 왜? 응? 잘 먹지? 너무 잘 먹지. 남김이 없어. 우리 로이는 남김이 없어. 다 먹었어? 어. 아이고. 자, 유지아 활동을 도와주는. 오빠 식빵 계란에 묻혔거든? 네. 계란 후라이를 따로 해줘?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로이 아빠, 기태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 청소년 드라마를 들기. 자기가 쉽지 않은 일은 절대 안 하는 놈이잖아. 누가 뭐라고 어떤 말을 해도 남이 있고. 드라마 인연 만들기를 통해 실제 인연이 된 두 사람. 2011년에 결혼의 꼬린, 그리고 4년 만에 두 사람에게 찾아온 예쁜 딸 로이. 그렇게 둘에서 세 식구가 된 로이네. 리틀 요정 로이를 만나볼까요? 그래. 네. 네, 그 아리 같지? 까쿠! 까쿠! 25일 빨리 태어났어요. 그래서 2.6억 킬로로 좀 작게 태어났는데 100일이 되기 전부터는 줄곧 100명 중에 10등 안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먹는 건 건가요? 특별히 알까? 너 밥 방금 먹었어, 로희야 조금만 더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아, 로희 고이지만 안 되겠다 왜?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 시크예요 구리구리구리구리 뚱뚱구리 구리구리구리구리 멍텅구리 구리 지지지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무래도 네 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자녀 계획이 한 셋, 넷 정도 되거든요 한 셋, 넷 정도 되거든요 아이를 생략 키우려면 저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텐데 여기 슈퍼맨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 쌍둥이, 삼둥이, 아이 다섯, 오둥이 뭐 이러니까 슈퍼맨을 하면서 저도 많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조금 빨리 시작을 할 걸, 아이 계획을 좀 빨리 시작할 걸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싶어요 우희야 밥 다 먹었어? 네, 다 먹었어요 에휴, 많이 됐네 맛있겠다 우리 로이도 조금만 더 먹을 수 있는데 아, 이거 보이지만 안 되겠다 이거 또 먹고 싶어가지고 또 아니, 지금 밥 먹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얘는 그런 거 없어 이거 뭐 하지? 아, 벌써 없다 이거 또 무섭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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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이제 밥 먹었으니까 손 씻고 세수하고 해야지 이렇게 흥얼거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흥얼거릴 수가 없어 이렇게 흥얼거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되어있는 쌍쌍쌍쌍쌍 안녕, 여름이 너는 두 개밖에 없어, 금방 해 기린 짠 기린이에요 응 좋아 잘 먹을게 맛있다 아니 할 것 같아요 우리 로이도 먹고 싶어 조금만 더 참어 응 이뻐 우리 로이 이게 뭔지도 모르지 자 보자 로이야 이게 뭐야? 로이야 이거 제대로 안 돼 왜 빵 눌러야 돼 뭔지 알고 그러는 거야? 하긴 뭐 뭐든지 새로운 건 모르니까 오 이거 먹고 싶어 왜 왜 그래 너 밥 방금 먹었어 로이야 240 먹었어 응 로이야 조금씩 먹으면 먹는 건 뭘 크게 할까 먹는 건 뭘 크게 할까 어때 맛있어? 뭐 4 이거 뭐라고? 고소해 고소해 이런 거 같아 고소 qualcosa 엄마가 아빠한테 먹었나 보다 말을 막 게어낸다 하이 고소해 아빠가 다 먹어야지 오 먹을 거야 맛있어 루이야 와이프가 조산끼가 좀 있었어요 조금이 아니라 좀 심했어요 너무 고생을 하고 제 와이프가 목 뒤가 핏줄이 다 터졌어요 너무 힘을 줘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와이프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블로그 검색하면서 육아 공부하고 육아 책 보고 막 정말 블로그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본 것 같아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블로그란 블로그는 사실 저보다 아빠가 얘기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요즘에 너무 헌신적이고 하니까 정말 부러운 아빠다 나도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아빠로서는 지금 100점인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도 90점 왜 10점을 해? 어 10점은 긴장감 밀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도 생겼기 때문에 나는 설거지를 좀 해야겠다 설거지 해주고 갈 거야? 해주고 가야지 오빠 애분 설거지까지 어떡하냐 아이고 고마워 오빠로 하려고 했는데 음악 좀 틀까? 응 쳐다보는 거 봐 아빠 자 이제 바닥만 살짝 하고 안아줄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으쩌 으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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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왜 잘 된다 잘 된다 이제 잘 된다 이제 우와 우와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 너무 잘 돼 이젠 로이야 클라스지마 아프지 닝구야 안 돼 안 돼 그건 잡는 거 아니야 자 자 너 일어날 수 있잖아 일어나봐 너 할 수 있어 아니 조만간 일어나겠어요 조만간 일어날 거야 조만간 일어날 거야 아직은 힘이 없지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스스로 박수치는 거야 어떻게 나 잘할 거 같아? 걱정 안 돼? 아니 딴 건 걱정 안 되고 오빠 힘들까 봐 걱정 되지 뭐 오빠가 더 걱정이야 너랑 떨어져 있는 게 처음이잖아 어 48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다는 게 상상도 안 해봤는데 너 떨어져 있는 게 괜찮아? 아이고 48시간인데 이야 완전히 변했네 어 완전히 변했어 나가고 이런 거 딱 졸려워요 지금 자 이리 오셨어요 졸려 하지마 하지마 아니 그 바지를 이렇게 바지에 이렇게 바지에다니까 아니야 이게 칼을 잘했어 되게 웃겨 뒤에서 모르겠어 안녕 아 하하하하 하하하 игр 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왜 Prague 3. 컵 2. 3. 2. 2. 3. 3. 4.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로이 이러려고 했지? 아니야. 우리 로이 이러려고 했지? 아니야. 너랑 헤어지는 것도 싫고 갑자기 공포가 엄습해 온다. 잘할 거야. 괜찮아. 엄마가 떠나고 기아빠와 로이의 첫 48시간 시작. 지금 공포가 살짝살짝 오고 있어요. 지금 눈 떨리는 거 봐요. 우리가 안 도와드려요. 조금 더요.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화이팅! 우리 로이. 남편. 각오는 하고 있지. 난 뭐 걱정도 되지만 딸과 그런 위대관계 그런 것도 잘 만들어 나가고 잘할 거라 믿어. 화이팅!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혼자만의 커피인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커피. 예, 같이. 아, 제가 특별하게 직접 내린 드립커피로 해드리겠습니다. 뭘로 할까? 오늘을 자, 다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의 한 잔 하실래요? 오늘의 한 잔 하실래요? 이번에는 고생하시고 피곤하시는데 커피 한잔 조심하셔도 돼요 이쪽도 커피 한잔 드셔보시고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주세요 이상한 추임새가 들렸는데 혹시 맛있습니다 진심이신가요? 네 맛있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자녀도 있으시고? 네 아들 한 명 있어요 몇 개월이에요? 저희 10개월이요 10개월 우리 로희랑 두 달 차이밖에 안 나네 아들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출장 나와 있으면 보고 싶을 때 많아요 아 그죠 10개월이면 이미 서겠네요 집고는 이제 조금씩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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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키우셨네 걸어다니는 건 다 키우신 것 같아요 근데 걸어다니면 더 힘들어요 음 그래요? 네 막 어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갖고 잡아줘야 되니까 아 위험하니까 계속 따라다녀야 되니까 네 지금이 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과거가 편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찍으면서 약간 다른 걸 느끼세요? 보면 딸이 더 이쁘긴 한 것 같아요 사진 있어요? 네 사진 한 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여자애같이 생겼네? 그런 말 많이 듣죠? 여자애같이 이쁘게 생겼다고 뭐 그냥 죽은 사람들 말 들으면 아빠 판박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빠 방에 닮은 것 같아 아니 우리 아이는 나가면 머리핀 뭐 여자애 꽃빈 같은 걸 해도 머리숱이 없어서 그런지 아이 그 놈 참 잘생겼다 그러거든요 항상 남자애인 줄 알아가지고 종종 해드릴게요 커피는 저 마실 때 앞으로 더 맛있게 자주 해드리겠습니다 아빠 영화 촬영장을 찾은 사랑이네 아빠 영화 촬영장을 찾은 사랑이네 오늘은 파이터가 아닌 액션배우를 변신합니다 오늘은 파이터가 아닌 액션배우를 변신합니다 첫 영화 도전에 긴장한 듯한 추악방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는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바로 폴리스타일을 변신합니다 파이터가 아닌가? 자 하지 마라 오케이 오이 중간으로 놓으면 어, 자, 쳐다본다. 자, 넘어가 들어간다. 자, 더 들어간다. 여기서 한 번, 부각, 여기 한 번, 내버릴 수 있어야 돼. 간다! 들어간다, 파! 여기까지. 아또, 아또. 아또, 아 לו, 아또, 야을je 아독할 수 있겠지 한 번 이제 아끼야? 아 Illinois의 연휴 아나가. 영상에서 찍히는 employment 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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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가 fy가. 어떤 카페 National. サランカフェでいい? ちゅぶりカフェはちゅぶりカフェ カフェ注意する いい? 俺サランの顔かいてあげる ママの顔かいてるから 見ちゃだめ ママ見ちゃたね 何これだロー 見てダメでしょ 自由かいてるじゃん いいよ いいよ 見てない ちょっと見てない 하고 싶은еты 愚ожд converter 나 키를 abus다 AAAAAAAAAAAAAAAA dan 何て書いたの? サランちゃんのママ ありがとう OK! 出来たぞ! ジムリカフェ 押せよって言うんだよ サラン サラン女優さんだ サラン! ジムリカフ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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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u ジムリカフェ ついねってサラン アニョンせ 하고 있는 걸 여 ninja make me 함 stomach 할 것 Hip 졸 ти Loki 함 stomach punto 집사 ㅋㅋㅋㅋ 소리도 개 fing oudいけどファイティして。 oudい! oudい! 桃達上手に作れるかな? 桃に買ってオープン! よし。 イチゴからいく?バナナからいく? イチゴ。 オッケー。 イチゴのたぱごってこう中入れて。 取ったよ。 いっぱい入れよう。 10個まで入れたら? オッケー。 オッケー。これでオッケー。これで全部。 ストップ。言ってね。 おー! 美味しそう。 ちょっと飲んで味見てみようか。 美味しかったらあげようかね。 うん。どうしよう。 お砂糖がいるからいらないから。 飲んでみて。 どう? 美味しい。 美味しい。 美味しい! 美味しい! 美味しい。 美味しい。 オッケー。 ジュース。 イチゴ、タルギ、バナナ、ユーズ、コーヒー。 オッケ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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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チゴ、タル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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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タ 어색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촬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영화 대박나세요 영화 대박나세요 we are going with you 고맙습니다 아빠 어허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빠가 내가 이렇게 해냈다 이게냐 아빠 もうちょっとたらくさ作った方がいいよ やっぱり 顎とか出したら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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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idi 아빠, 그... 아, 아... 안녕하세요 영화 대화 나세요 커피 주세요 커피 주세요 커피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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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언니가 왔어 언니가 왔어 언니가 또 바람이 걸렸어요 여기가 또 바람이 걸려있어요 언니는 여기 green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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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을게요 언니 파이팅! 파이팅! 처음이라서 그 배우 여러분한테 피해 안 줄게 어떻게 저도 처음이라서 그런 걸 좀 신경 많이 쓰고 있었죠 만약에 피해주면 좋더냐 다른 연기자한테 민수 같은 거 주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랑이와 시오 엄마의 응원으로 힘을 내서 촬영에 임하는 추아빠 처음인 만큼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데요 추아빠의 노력이 반드시 빛을 바랄 거예요 파이팅! 한편 스키장에 간 삼둥이 내가 안 바꿔 놨어요 누가 안 바꿔 놨어요? 응 야! 이게 뭐야? 이거 먹다 왔구나 민국이 좀 먹었죠? 네 선생님 거는? 선생님 거는? 선생님 거 어디 있어요? 내 맘에... 선생님 거 어디 있어요? 선생님 거! 내가 선생님 거 다 올게요 그래? 선생님 거 사 와요! 와아아아 하하하하하하 핫도그 해주세요 아빠 꺼내주세요 선생님 거 해주세요 어떤 거 드려요?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요 8,000원이요? 8,000원이요? 왜 8,000원이요? 8,000원 아, 세야 3,000원 더 얻어 이거? 여기 대한민국만 해도 세 명이 있고 선생님도 세 명이 있어서 핫도그 세 명 주세요 아빠는 안 하셔도 아빠는 안 하셔도 돼요 태현아 그거 선생님한테 오니까 선생님한테 갖다 줘 아버지 우리가 선생님 야, 사왔어요! 나 아빠 거 나 아버지 거야 아버지 하나 다 먹어도 돼 선생님, 선생님 아니, 이거는 다 버거진 어, 선생님 어딨어? 아버지가 이거 줄게, 이거 자, 이거 선생님들 해야지, 선생님 선생님 이거 다 먹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주게 그렇지, 아이 시작하다 같이 먹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같이 먹자, 민구가, 일로와 선생님, 같이 먹자, 일로와 만세, 이제 만세돌만 민구기 거야, 이거 일곱만 먹어? 먹어도 돼요? 먹을 거예요? 자, 민구가, 잠깐만 우리 만세, 이제 여기부터 저기까지 제트기 놀이 할까? 하고 싶어요? 제트기 놀이 추가할까, 이제? 자, 제트기 놀이 간다 빨리 화이트 할까요? 몬드건드 둘 다 빨리 응 형 지금 그냥 앞에 봐, 이거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아프지 오케이 아버지가 해줄게 저 잡아줄게, 그렇지 이렇게 자, 아빠 잘해줄게 자, 이리와 그렇지, 이리와 예! 그렇지! 내원해! 괜찮아 괜찮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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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자, 이봐! 자,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주선 멀리 보고! 주선 멀리 보고! 그렇지! 너무 무서워! 아니야! 꽉 잡아! 그렇지! 그럼 아버지 봐봐! 볼 때 잡아봐! 볼 때 이렇게 줘봐! 그렇지! 그렇지! 아버지 봐야지! 말하세요! 아버지 봐야지! 이리 와! 그렇지! 이리 와! 그렇지! 자, 멀리 보고! 그렇지! 혼자 잘 탄다!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넘어지면 배우는 거야!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천천히! 아버지 내가 혼자 탈래! 혼자 탈래? 응! 혼자 탄다고? 응! 자, 혼자 타야지! 그렇지! 이제는 스키도 즐길 줄 알게 된 탐둥이! 언제 이렇게 컸나요? 먹지 마! 아니, 눈쌀 만을! 작은 눈쌀 만을! 작은 눈쌀 만을! 맛있어! 맛있어? 응! 무슨 맛이야? 딸기 맛! 딸기 맛! 응!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공수! 공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이제는 한 내년쯤 되면 정말 같이 스키를 즐길 수 있겠구나 같이 이제 즐길 수 있겠다는 희망도 느꼈던 반면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서 좀 두렵기도 해요 아, 저것들이 언젠가 내 품을 떠나겠지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오더라고요 애들이 빨리 자라서 아이들이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반면 또 이대로 멈춰주길 바라는 생각도 있고 하얀 나라에도 어둠이 찾아오고 어느덧 저녁식 시간 아버지가 맛있는 월남쌀하고 오뎅탕 해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 아버지, 내가 도와줄게요 도와줄 거예요? 정말 도와줄 거야? 아버지, 나도 도와줄게요 도와줄 거야? 그래요, 고마워요 네, 도와줄 거예요 그럼 우리 멸치, 멸치 볶아야지 전에 우리 멸치 꼭지 땄지? 응 네 내장 이렇게 벌려서 내장 다 이렇게 그때 대안이 이렇게 다 했지, 기억나? 네 빨리 해요, 아버지가 금방 맛있는 거 만들게 이거 눈만, 눈만 빼 야, 정말 우라는데 응 아버지, 지금 뭐예요? 아우 국물을 낼려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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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안 하전 종David 그래, 그래 pedal 고마워 art 그렇지 뭐라고요? 과자 사면 안 돼 과자 사면 안 돼 간장하고 소금만 사와야 돼 자, 이리 와 봐요 자, 봐봐요 이거 뭐야 511, 아버지 있는데 여기나 찾을 수 있지? 2층 가서 사놔야 돼. 마트 2층에 있어 소금하고 관장. 돈 여기 주머니에 있다. 여기다 배여놔. 여기다 배여놔. 무슨 소리야. 공영남도 거기 기대면. 거기 기대면. 떠요 떠요. 그러면 엘리비터. 마트가 어디지. 얘들아 나 따라와야 봐. 아저씨. 간장이랑 소금 사고 싶은데 빨리 오시고 가야 돼요. 네. 여기 뒤로 걸어서. 오른쪽 차트가 편의점 하나 있어요. 네. 오른쪽 차트.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누나 빨리 가자. 누나 빨리 가자. 누나 너무 빨리 가. 강경이야. 소금 사야 돼. 여보세요. 어? 이게 아닌데. 여기 소금이야. 간장 사야 되는데. 진호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소금이 어디 있는 거야. 이쪽. 아니. 이쪽이 아닌데. 어. 어. 응응. 어? 높이 많으니. 어. 너. 지 맡기면 자기는 dialogue. 어디. 지 맡기면 자기는 craft. 간장. 고등. 지. 간장. 간장. 간장려 소금. , 안녕하세요. 형들한테 가보자. 소리 들려? 형들 움직이는 소리? 여기 봐. 형들 봐. 우와. 우와. 형들 춤 엄청 잘 추지? 들어와서 볼까?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일로 와. 손이 풀어. 사실 갬블러 크루라는 팀이 세계적인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팀들이 영상을 보더니 서준이의 발동장을 보고 직접 보고 싶다. 오디션을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또 그들의 기를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 한 발, 서원아. 한 발. 날렵한 관절 건강. 두 발, 한 발. 넘치는 끼. 화려한 기술까지. 마치 비보이를 연상했던 꼬마 비보이 서준혜진. 알았어? 우리 형들. 하이파이브. 서준이다. 서한이 형. 드리세요. 서준이 또. 우리가 서준이 춤추는 거 봤는데. 서준아, 서준이 춤추는 거 보셨대. 춤 되게 잘 추더라. 춤 엄청 잘 추더라. 서준아, 춤 한 번만 보여줘. 아니야. 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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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슈퍼. 우리 만난다. 대극수 하루 종일 대극수 하루 종일 오! 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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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어머! 뭐 하는 거야? 와! 자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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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1번! 3, 2번! 누구 못해? 아! 누구 못해! 아, 4번 4번 아! 아직 만 36대가 안 돼 괜찮아요 버루면서 쏘야겠어 아, 숨겨둔 건데 옳지! 오 좋아! 야 너 그만해! 너 집에서 맨날 해 달라고 말해! 이서준 그만! 형들 다가가겠어! 그만해! 비보이들은 다 닉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비보이 네임 이름이 있는데 애기들도 오늘 비보이 했으니까 애기들한테도 저희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 원래 어린아이들이 키드나 릴이나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서헌이가 서헌이가 키드헌 키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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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준이가 이제 릴준! 릴준! 멋있다! 비보이 릴준! 릴준! 키드헌! 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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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윙네임이야! 별명! 형들 인사하고 가자 이제! 이서준! 이서준! 형들 빠빠해! 형들 한 번씩 안 하죠! 아니요! 이서준! 진짜? 서헌이가 아빠랑 안 갈 거야? 네! 하하하하하하하 안녕히 가세요! 그럼 하루 동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싸인 해가지고 갬블러 팀원으로 봐야겠다! 고맙습니다! 서헌아! 서준아! 아빠랑 빠빠! 아빠 간다! 아빠 간다! 이견만 또한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빠빠! 아빠랑 빠빠! 아빠랑 빠빠! 아빠! 형들한테 인사하고 와! 아빠! 형들한테 안아주고 와! 안아주고 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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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공부해 주세요! 야! 릴 좀! 릴 좀! 자, 사라! 여기 어디인지 알아요? 여기요! 그렇지! 이번에 여기서 우리가 라디오 나간대! 라디오! 요즘에 사라님도 많이 말도 하니까 KBS 거기 라디오에 저랑 사라님도 같이 나가려고 그래서 여기 KBS에 왔습니다! 아토믹 키튼의 노래였습니다 아토믹 키튼의 노래였습니다 The tide is high 왔습니다 아, 저기 있네 아저씨 사랑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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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안 보여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어, 저기 아저씨 있지 아저씨 아저씨 여기는 밖에서 추우니까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하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 거기 있는 거 만지면 안 돼? 사라, 거기 있는 거 만지면 안 돼? 안 보여? 안 보여? 야, 뷰티 네, 오늘 저 저희 그 스튜디오에 우리 사랑이가 와있어요 지금 아유, 나 사랑이 이렇게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민서도 전화할 때 되게 귀여운데 민서는 이제 어린이가 돼가지고 네, 방송에서 내 얘기하지 말라고 민서는 아빠, 방송에서 내 얘기하지 마 자, 광고 듣고요 아유, 이렇게 운뛰어 드리겠습니다 쫙 어 안녕하세요 오 아 네 지금 여기가, 여기가 라디오 하는 거야 라디오 여기서 아 여기다가 으아악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 사라, 아저씨 하는 거 봐봐 알겠지? 오오, 알겠대, 알겠대 봐봐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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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 사랑아 사랑아 사랑이 어디 있지? 사랑아, 나가야 돼 사랑아, 이따 보자 이따 보자 사랑아 이따 보자 아저씨 생방송이 끝나고 함께 녹음을 하러 가는 세 사람 저 딸이 몇 살이세요? 여덟 살이요 여덟 살 네 이때가 제일 예쁠 때요 그렇죠 이때 한 2년 금방 지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빠랑은 잘 안 놀라 그래요 저도 그거 알고 한 2년밖에 없구나 이거 맞아요 좀 더 그러면 네 이제 친구들하고 놀라 그러고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와 사랑이 여기 앉어 사랑이 여기 앉아 사랑이 여기도 해 사랑이 이리 와봐 자, 여기 앉아 far, far 잘 안 거야 야야 그거 아니잖아 그걸 안네 아저씨가 한 거고 그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회다, 기회다, 기회다. 안 돼, 이거 아저씨가 장난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돼, 이거 아저씨가 장난친 거야. 이게 기회도 이렇게. 아, 기회 들려, 하다가. 이따 갖고는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이고, 얘 때문에 내가. 가볼게요, 우승희입니다. 그렇지, 이따가 그렇게 하고 있어. 웨이컴, 웨이컴, 웨이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쥐파 박명수입니다. 사랑이의 생일 첫 라디오 도전. 똑소리 나는 한국어 실력으로 우리 사랑이 예쁜 모습 보여주겠죠? 셋, 둘, 하나. 다음 주 계속되는 순간의 사부자의 겨울 스포츠 탐방기. 쌍둥이를 위해 복관수를 배우러 온 피지아빠. 형 좋아? 개구리 친구에게 몰래 밟힌 서중의 진심은? 몸말리는 비글자매의 주방 습격. 이에 맞서는 개박이의 용감한 몸부림. 한편, DJ 쥐로 변신할 사랑이네. DJ 집합과 DJ 쥐의 철벽 개미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하는 아빠와 아이들의 48시간.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 시간만큼 아빠와 아이들은 성장할 테니까요. 다음 주 슈퍼맨이 들어왔다 115화. 걱정 말아요 아빠가 방송됩니다. 그 시간만큼? 아멘